자 이번에는 또 지난 한 달간 우리 강미정이 뽑은 한심한 윤정구 3선 이 세 가지는 우리 강대변인님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뉴스를 통해서 한심한 걸 좀 보게 될까요? 이제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신이사님께서 너무 긍정을 해주셔가지고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장 여론을 좀 열받게 하는 네가 뭔데 안 그래도 추석에 이렇게 더워서 음식 준비 또 귀경길 올라오실 때도 너무 열받고 사고라도 날라치면 응급실에서 대음도 지금 안 되는 의료대란까지 다 만들어놓은 이 정부에서 네가 뭔데 선거 나가니? 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부터 이 정도로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혹시 출마? 진짜 출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치평론하는 분들이 남편 갖고는 안 되겠다 유지가 국회의원으로 되겠어요? 참았다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지 그런데 그 의견을 또 드리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의도를 보면서 와 독도가 일본 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 무너지면 안 되겠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녀가 너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녀를 통해 본인들의 정치 가는 걸 연장시켜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자숙이나 자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뻔뻔하죠 엄청 뻔뻔하죠 아니면 그 약함을 뻔뻔함으로 좀 무장해서 대중 앞에 서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겁이 많아서 그 말씀 들으니까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올 초였나요? 이분이 외부로 안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150일 정도 잠 지껏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궁금해했지요 뭐 할까? 저희 할머니 왜 저럴까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 제가 들은 가장 재미있는 명쾌한 내지는 합리적인 누군가의 얘기가 뭐였냐면 낭득할 만한 뭐였냐면 시위 중 누구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설마? 남편을 향해서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더니 내 엄마는 빼놓으래 빼놓으라고 다단하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빨리 빼내라고 지금 남편한테 시위하고 있는 거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와 정서들이 이렇구나 오 너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어떻게 할까 저는 오히려 듣고 눈을 껌뻑 끓였는데 진짜로 어머님 나오시고 나서 바로 활동 제기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친정 입장에서 보면 참 효녀죠 우리 집안의 리스크를 야 그래도 남편 대통령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구나 잘 키웠다 라는 말씀 하시겠죠 근데 지금 행보를 영부인으로서 남편을 조력하면서 남편의 대통령의 손이 다 가닿지 않는 세심한 부분을 챙기는 역할을 하는 게 잘 맞죠 근데 본인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가지고 의혹이라고 하기에도 저도 참 민망합니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말하는 거지 수수하는 영상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권익위 간부가 이거 종결 처리해라 무혐의 처리해라라는 압박을 받고 자결을 하셨어요 그럼 가만히 집에 들어가서 여론이 잠 재워지든 안 재워지든 혹은 거길 갈 게 아니고 마포대교 시찰을 본인이 할 게 아니라 그분 장례식장을 먼저 찾았어야죠 내가 김 국장에 대해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건 못 찾았어요 근데 디올백 수수 혐의로 생을 마감한 분 도의적으로라도 장례식장에는 갔어야죠 그것도 안 가고 걸레질만 하면 용서가 될까요? 정무적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상식과 눈로비로는 설명이 잘 안 되죠 진짜 한심한 뉴스에 1번으로 갈 만해요 두 번째 아니 이 성실을 가진 분들을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정부질문에서 갑자기 순딩순딩하던 우리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거의 최장수 국무총리인 한덕수 옹께서 순한 맛이 아니고 매운맛 덕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님께서 옛날에는 착한 덕수였는데 왜 이렇게 나쁜 덕수가 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령을 받았구나 근데 그게 외워서 말하는 게 가능한가 봐요 자신의 가치나 소신 이 학버님 그래도 학식이 짧은 분이 아닌데 그렇죠 이제 우리 젠버리 때 가서 학생들 만나서 하나 하버드에 나왔는데 라고 말씀을 좀 유려하게 하는 편이신 걸로 알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국회에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라고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와서 그걸 내 생각과 소신으로 말씀을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얘기 위에서 내려온 아웃라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참 처신이 참 처신이 반듯하시네요 그렇죠 그분의 입장에 보기에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반듯하시네요 자 이분이 한 명이 한 씨예요 그러면 성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한 브라더스 아 그냥 딱 브라더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브라더스 하면 아마 이제 다 떠오르실 테니까 우리가 생각에 효율적인 걸 위해서 한 브라더스로 부르겠습니다 한 브라더스의 바보들의 행진 이 두 번째 속을 뒤집어 놓는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명의 한 브라더스의 동생이시겠네 이분은 무슨 행진을 하셨습니까? 행진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짐작은 하셨겠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원회 대표라서 그런가? 일단 별로 입김이 없고요 바지 사장? 쫄바지 사장 쫄바지 사장 이렇게 딱 스키니한 옷, 수트를 입더라고요 그걸로 다른 분들이 쫄바지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번 정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살아남아야지 라고 이렇게 보여서 그런 말씀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일단 순직해병특검법 본인이 베토논 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귀 막고 눈 가리고 이번에 13일에 서울역에서 귀성길 인사할 때 우리 해병대 대표가 가서 그거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조금 동문서답하면서 이렇게 뭉뚱구려서 넘기는 이 양반 아주 특기해요 부끄러워지도 않고 질문 대치기로 피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하고 본인은 굉장히 그걸 스킬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뿌듯해하면서 곤란한 질문은 내가 이렇게 넘겼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순직해병특검법을 본인이 의견을 냈잖아요 제3자 특검 하자고 대법원장 추천해서 그런데 대법원장 추천을 통해서 지금까지 특검이 이루어진 경우 과거에 제대로 특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흐지부지 되고 본인이 아마 입김을 좀 넣을 수 있었던 시절에 BBK 특검 이명박 대통령 꼬리곰탕 특검 그래서 굉장히 태도들이 비슷하다 어떤 분은 따로 불러서 김 씨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검사들 거 다 반납받고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취재가 되는 즉시 나는 이 조사는 그만 받겠다 라는 기계를 보여주고 그런데 거의 대통령급이에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꼬리곰탕 먹으면서 특검 받았었거든요 식당에서 그래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국힘 대표가 된 지가 언젠데 존재감이 진짜 없어요 일단은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위험분자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 김건희 특검 받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자 특검을 야당에서 그래 원하는 대로 특검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자 받아줬더니 그건 또 없었던 얘기처럼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목년이 질 때쯤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했던 한동훈 대표는 뱉는 말마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고 보면 한동훈 대표의 한동훈 어록만 한번 쭉 뽑아서 봐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만약에 그게 지키는 게 아니라 전망이면 다 틀린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국 교수님께서 나중에 절대 피해야 될 말하기법 사람의 마음을 잃는 말하기법 이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유용하고 한브라더스의 바보들의 행진도 사실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국회가 돌아가려면 어쨌든 여야가 무언가를 진심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치 권력과 관계에서 옛날에는 청와대였잖아요 용산이 처음 갔으니까 대통령실하고 소위 정권을 잡은 정권을 탄생시키 당하고의 관계에서 당이 진 걸 별로 못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크니까 그리고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차기 권력으로 옮겨가지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이런 데 걱정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이분은 좀 이따 가실 분인데 이렇게 했다간 우리가 그거 권력 그대로 유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속 불안해서 이제는 더는 안 되니까 조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그만해라 그냥 있어라 라는 최후 통첩 같은 걸 하는 거죠 안 그럼 우리가 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솔직히 여기는요 똑똑한 여성들 좀 잘난 여성들에 대해서도 멀쩡한 시각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보수 시각이 어떤지를 하물며 아마 그쪽에서 좀 있다가 암탉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기사를 지금 이렇게 조국혁신당에 입당해서 당직 활동하기 전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기사 정도를 알고 그리고 정치에 크게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여성이 나와서 뭔가 발언을 하거나 페미니스트라는 프레임을 씌우거나 그때마다 너무 쉽게 쉽게 했던 얘기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칼럼도 나오고 발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걸 제가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우와 옛날 같았으면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을 법한 얘기들인데 언급 자체가 없더라고요 역대 대통령에 대한 안사람에 대한 행동거지를 관리하고 주의시켰던 힘이 엄청 셌잖아요 민영수 쪽에서 그래서 미리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와서 만든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공간도 없고 모시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와서 관리를 하겠어요 감독으로 하겠어요 주의를 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2부속실 역할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정수 속실이 알아서 너무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없기는 왜 없겠어요 의상실도 만들었는데 사우나실에서 하면 될 텐데 아유 참 자 뉴스 하나 더 봐요 한시만 뉴스 한시만 뉴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자체에서 윤 대통령 손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와 이게 가는 게 맞아 추석 민심을 좀 들어야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 원래 뉴스토마토에서 녹취록 공개되기로 했었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해서 근데 서버가 다운된 거 이사님도 확인을 하셨죠 일단은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대가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아 그건 안 할 겁니다 당론이 아닙니다 나랑 얘기된 적 없습니다 하고 정말 속된 말로 개 무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 사이가 좋게 아 그 사진이요 딱 옆에 붙어서 19일에 왜 체코를 굳이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타이밍 맞춰서 국가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민심이 흉흉해서 마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것을 알고 도망가듯 윤 대통령 부부가 체코로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장소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사진 찾아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분들은 또 추한 브라더스인데 추한 브라더스 아 장명센스가 너무 좋으십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마음에 나오는 마음의 소리 추한 브라더스 추한 브라더스 추해 한 브라더스 바보들의 행진 여기도 행진에 합류해도 손색이 없는 아 예예 아 얼마나 그때 저희 왜 상임위 우리가 원하는 법사위랑 안 주면 우리 안 들어간다 하고서 피켓 시위를 했다가 백령도로도 잠깐 도망을 가셨다가 그러다가 안 주면 민주당에서 다 할 거야 했더니 일곱 개라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고 참 약간 출애하게 들어왔던 원내대표죠 추경호 원대랑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반갑게 잘 가라고 아녀 오시라고가 아니고 잘 가 잘 가라고 편도지 안 돼요 편도 우리 나가서 저기 모셔야 돼 돈 들어요 굳이 그러면 이제 인터폴 상상해보자면 돌아오세요 얼른 손절 손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같이 이렇게 배움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친구들 셋이 얘기하다가 한 명이 갔어요 그럼 나머지 둘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갔다가 나중에 오면 혼자 대면 대면 합니다 그렇죠 절칭이 또 되고 그렇지 그리고 목적이 같다면 둘이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거는 지금 지지율 문제도 좀 있고 국힘 안에서의 그런 기류가 지금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국힘 쪽에서도 저도 내부 얘기를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다음 대권 여당 쪽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아요 20%도 안 되지만 저기 있잖아요 서울시장 5.4% 아 더 미친가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인기가 더 많긴 합니다 검사님 모셔보고 났는데 또 시간이 많으면 길다 3년은 길기 때문에 3년을 글쎄요 올해도 길어서 지금 이제 흉흉한 민심들이 임계점을 사실 넘었는데 언제 이걸 폭발시켜야 될지 다들 눈치를 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힘 내부의 분위기로 조금 전달할 수 있는 뉴스가 국힘 내부는 지금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조심스럽게 이름이 다 나와서 저희 보내드렸던 뉴스토마토에서 지면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일 수 있죠 배우자의 개입이니까 저거는 완전 위법이죠 명태균 씨의 음성파일을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 명태균 씨였구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김영선 컷오프해라 이거 김여사가 직접 전화 온 거야 그리고 김여사하고 전화를 하고 그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명태균 씨가 녹취 안에서 자기하고 친한 정치인들로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김영선, 박완수를 꼽았습니다 오늘 이준석 당대표는 또 아니라고 뭔가 비례 후보 1번 아니다라고 또 벌써 일찌감지 근데 사람 이거 있는 거 이준석 씨는 그동안 계속 언급을 했죠 내가 그 ABCD 의원 중에 내가 A 의원이다 그러니까 선거 개입에 대한 공천 개입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은 한 거예요 자기가 1번 비례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유도는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공천 개입이 딱 정말 이 김건희 여사가 준비하는 그 선거 김건희 여사가 준비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선거에만 과연 영향력이 행사됐을 것인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천에 서로 이야기를 얹으면서 흘러갔던 분위기에 걸린 게 김 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기서 초 한번 쳐볼까요 어떤지 아니 디올백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직자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사실은 우린 전임 우리 대통령께서 선거 개입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던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화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죠 카멜레온 같은 아니 근데 만약에 이 양반이도 그러는 거지 어머 내가 그냥 아는 채 좀 한 건데 나는 공직자가 아니야 난 선거 개입을 해도 나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래버리면 어떡해 근데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대통령실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 텐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 알 텐데 그게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더라도 그 영향력이 행사가 된다면 이거는 아니 지난번에 채혜병 우리 사건에서도 누가 그랬지요 내가 그냥 허셌던 거라고 전화 녹취라고 있었잖아요 아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명씨가 내가 그냥 좀 팔았어 있는 척 한 거야 등에 업은 척 한 거야 그러기에는 정황상 스토리가 너무 탄탄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했으면 정말 의원 나리들께서는 진짜 아쉬워 그냥 그래서 이 안에 정신물을 드리고 싶어지네요 일단 들어있는 명단에 들어있는 명태균 씨 음성 녹취록에서 굉장히 지금 돈독하다라고 했던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씨는 아마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태블릿 pc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계속 지금 이게 그냥 덮어두기에는 정황증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태블릿 pc 녹취 파일이 됐든 부호가 됐든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올 초부터 막 나왔어요 지금 몇 개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확보를 해서 이걸 언제 틀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덜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누가 한번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서줘라 그럼 우리가 줄줄이 따라가겠다라는 분위기예요 그건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기자 스스로에 대한 강인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언론사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치렀던 그 어마어마했던 사건처럼 간다 공론의 장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내부의 힘으로도 작동이 돼야 가능하지 그리고 공천 개입이 우리가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의석수는 많습니다 그거에 만약 모두 개입했다면 비례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김현웅 대표님이 그랬거든요 폰 많이 교체하고 바꾼 폰을 버렸을 리가 없다 다 어디다가 숨겨두고 있을 것이다 케빈의 단에 한강에다 던져도 찾아낸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 던지지 않고 그거를 써먹으려고 보관한 사람들이 정치라는 공간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내 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빨리 폰들 꺼내시면 좋겠고 우리 탐사 보도하셨던 분들 힘을 좀 내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다른 매체에서 받아서 계속 후속 보도를 좀 끊임없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고관여층 분들은 기사가 좀 뜨고 소식이 나와도 찾아보기 때문에 아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는 생업에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이어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 한 달은 사실은요 선거도 끝났고 나라가 좀 이렇게 국정이 운영돼야 될 국회의가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난 3년 해수로 3년간 내내 지금 아주 머리를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아프게 하는 주인공이 다름이 아닌 어떻게 여사님일 수 있냐는 거지 정말 그거를 왜 조용히 입을 못 다물게 하는지 행동을 자중하지 못하게 하는지 대한민국이 최소한 어느 제 이유로부터는 이런 적이 없잖아요 87년 이후에는 굉장히 기형적인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 대통령의 가족들이 아들이 무슨 형이 문제가 돼서 다 구속되고 이랬던 나라예요 저렇게 움직였다가는 벌써 사단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지난 한둘 동안 꼽을 수 있는 이슈가 너무 많아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여의도는 이슈가 많나요?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지금만 이렇게 일이 많은 건지 지금은 여의도 이슈가 아니고 용산 이슈거든요 제가 국회 이슈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지금 잠 못 짜시는 의원분들 보좌관 비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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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